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병원 김민걸입니다. 리얼월드 에비던스 연구는 환자의 진료 중 수집할 수 있는 실사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입니다. 오늘 리얼월드 에비던스 연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로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주영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정상의 정보통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와 IT융합을 통한 리얼월드 에비던스 연구의 발전으로 세계적인 의학적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리얼월드 에비던스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얼월드 에비던스 연구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다현입니다. 오늘은 RWE 연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분 교수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현님. 네. 혹시 RWE 연구라고 들어보셨나요? RWE요? 사실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어떤 건가요? 리얼 월드 에비던스라는 용어는 FDA의 21세기 치료법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21세기 치료법은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한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데 여기에서 RWE라는 용어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뭔가 좀 어렵고 쉬워한 것 같거든요.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리얼 월드 에비던스란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얻은 철저하게 통제된 전향적 소스 데이터가 아닌 이미 실제 현장의 후향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든 도출된 약물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 현장의 데이터에는 일상 진료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진료 기록, 그리고 보험 청구 자료, 그리고 각종 레지스트리 자료,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워치나 웨어러블 심전도와 같은 모바일 장치의 센서들로부터 생성되는 각종 건강 관련 데이터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진료를 보고 생활을 하면서 얻어지는 데이터로 약물의 안전성과 또 효과를 확인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이러한 개념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과거 병원에서 종이차트에 기록하던 것들이 모두 전산화되었고, 갤럭시 워치나 애플 워치 등 이런 것들을 이용해 맥박수, 심전도, 혈압 측정이 가능해졌고, 따라서 RWE는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학적 발전을 이뤄나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RWE 연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병원에서도 여러 가지 정밀한 검사들이 많고, 최근에는 14일 동안 연속으로 혈당을 체크할 수 있는 리브레, 그리고 72시간 동안 심전도를 모니터할 수 있는 모비케어와 같은 첨단 기기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리어월드 에비던스 연구의 장점 세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리어월드 에비던스 연구는 이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임상 연구 대비 훨씬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로, 리어월드 에비던스 연구에는 데이터를 별도로 입력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빨리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그때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리어월드 에비던스 연구는 수만 명 이상의 대규모 환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임상 시험에서 미처 확인되지 못했던 이상 반응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RW 연구는 약물의 안전성과 그리고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리어월드 에비던스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전국민 의료보험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전국민의 의료보험 청구 자료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일찍부터 연구자들에게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여 임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국제적으로도 좋은 결과물들을 많이 도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 청구 자료는 그 특성상 한계가 있습니다. 보험 청구를 위한 진단, 처방, 비용 위주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다 보니까 환자의 면밀한 상태를 파악할 혈액, 소변 등의 검사 결과를 포함하지 않고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2020년부터 의료 데이터 중심병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29개 상급종합병원과 9개의 종합병원, 3개의 전문병원 등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의료기관 내 데이터를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를 활성화하여 신의료기술 및 신약, 의료기기, AI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간의 서로 다른 데이터를 표준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다수 진행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2018년 출범한 분산형 바이오웰스 빅데이터 사업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45개 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이 사업을 통해서 각 병원들이 서로 다르게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를 OMOP-CDM이라는 통일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와 용호체계로 변환하여 구축함으로써 여러 병원들이 함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높은 IT 기술 수준과 인프라와 더불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RWE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큰 병원에서 진행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자주 가는 작은 병원들에서도 이런 데이터 확보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의료기관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의원은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 진료 업무를 보는 반면에 병원 그리고 종합병원은 주로 입원 환자를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료전달체계라고 하는데요. 병의 중증도에 따라 의원에서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분류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환자들은 주로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고 가급적 단순 경증 질환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시내학과 의료기기는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실사용 데이터를 이용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를 도출하려면 경증부터 중증까지 다양한 환자의 데이터를 확보해서 분석해야만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별 데이터 확보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교수님, 이 실사용 데이터를 확보할 때 필수적인 사항들이 있을까요? 진료 과정 중에 발생한 의료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데이터의 품질이 우수해야 합니다. 여기서 데이터의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은 데이터의 누락이 최소화되고 구조화된 서식에 정형화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내 건강보험 청구가 99.9% 전산으로 청구되다 보니까 각 의료기관은 보험 청구에 필요한 항목들은 잘 관리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들은 의료기관마다 그리고 개별 의사마다 제각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면 혈압을 측정하는데 정상 혈압이면 굳이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입력하더라도 진료 차트에 비정형화된 형태, 예를 들면 정상 이렇게 기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키와 몸무게도 앞뒤가 뒤바뀌어져 있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시행한 진단검사 결과지는 스캔된 이미지 파일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로 분석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이렇게 누락되거나 잘못된 값이거나 또는 비정형화된 경우에는 데이터로 활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Year World Evidence를 연구를 위해서 데이터를 정제하는 작업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되고 아무리 정제를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태생적인 데이터 품질의 한계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에 대한 제 모터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데이터는 수집 단계에서부터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 많은 병원들이 사용하는 병원 정보 시스템에는 이러한 점들이 많이 관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한 새로운 차원의 병원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PEHIS라는 클라우드 병원 정보 시스템입니다. 2017년부터 국가의 지원을 통해서 여러 의료기관의 노하우를 집약해서 개발되었고 현재는 저희 고려대 의료원에 도입돼서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려대에서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여러 병원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리얼 월드 에비던스 연구에서 데이터 품질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RWE 연구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RWE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 따로 있나요? RWE 연구를 진행하는 방법은 크게 후향적 연구와 전향적 연구가 있습니다. 이런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연구는 모두 심사위원회, IRB의 심의를 통해 연구 진행에 문제가 없음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환자에게 동의를 취득하는 절차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진료 목적으로 수집된 의료 데이터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가명체를 통해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동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에 병원 전산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만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된 소위 후향적 연구에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의 리얼 월드 에비던스 연구는 진행 절차가 매우 단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지 병원 내 전산 시스템에 수집된 자료를 가명 처리하여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전향적 연구는 뭔가요? 연구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대상자를 추적 관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 연구를 전향적 연구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환자들에게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야 하고 리얼 월드 에비던스는 관찰 연구로써 처방이나 처치는 기존과 변함 없이 일상적인 진료로써 진행하게 됩니다. 리얼 월드 에비던스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진료에서 사용하는 병원 정보 시스템이 구조화된 서식지를 사용하고 데이터를 전산화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편리하게 데이터를 비식별화하여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전향적 임상연구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진료 과정과 별도로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